오 예승님 부르는 노래 흐린내 나는 우둣가를 내 세상처럼 누려가며 두 주먹으로 두 하루를 겁없이 살아간다 희망도 없고 꿈도 없이 사랑에 속고 눈에 울고 기막힌 세상 돌아보면 서로 부엌의 눈물이 나 이것마다 욕하지마 더러운 뒷골목을 흥매고 달려도 내 상처를 끌어가는 그대가 내 상처에 있어 행복했다 꽃불춰도 잘못하나 내 항구받김없이 바지를 또 말라 저 하늘이 외면하는 그 순간 내 생일 꼭 나는 간다 네 예쁘게 자 이제 악홍모는 화면을 벗고 얼굴을 보여주세요 맞아 맞아 이분은 바로 그룹 왜 왜 누구신가요 이분은 바로 그룹 울라의 리델 이상민 씨입니다 러브 선빈 표시나 우선 różnych 저를 괴로워하는 그대가 곁에 있어 행복했다 촛불처럼 짧은 사람 내 항공 아낌없이 바치려 할 것만 저 하늘이 외면하는 그 순간 내 생에 꼭 나름 같다 무엇하나 내 뜻대로 찾지도 가질 수도 없었던 이 세상 내 한 복습 사랑으로 남긴 채 이제는 떠나고 싶다 바람처럼 또 그렇게 한글자막 by 한효정